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멤버들 뛰는 거? 보니까 더 실감이 확 난다 이제 진짜 각상 됐어요 이제? 진짜 이제 됐어요 자 어떻게 마음 좀 편하신가요? 뭐 편하기도 하고 또 뛰면 또 뛰어요 저는 오 이게 한 번 하면 괜찮다니까 너도 괜찮을 거 같아? 아니 아니 자 라운드 2는 아까 금지였지만 이번에는 금지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 멤버들 의사만 괜찮으면 디노 정화는 제외해도 되나요? 찐사람은 뺍시다 그리고 마지막 단체 때만 다 같이 하는 걸로 할까요? 마지막 단체는 뭐예요? 각각 수행 지령이 있는데 그 수행 지령에 맞춰서 수행자만 빼고 다른 멤버들이 이걸 수행할 때 나올 것 같은 액션을 그 행동을 정해주면 됩니다 계란물 풀기에서 계란물 풀... 그냥 뭐... 뭐라 해야 되지? 이해 잘 못하셨죠? 무슨 소리예요? MC분 게임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 게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이제 금지 행동을 쳐야 되는데 민규 씨 아 또 나쁘다 민규 씨부터 하겠습니다 민규한테 올릴만한 미션 하나 지정해 볼까요? 네 미션을 주시면 지령을 정합니다 컵라면 면 다먹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다먹기? 면 다먹기? 뜨거운 라면인가요? 뜨거운 라면이겠죠? 그러면... 후후불면... 후후불기 겸짐 라면을 먹는데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건 불쌍한데 너무 잔인한데 예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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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 타기 싫으면 예상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민규 씨의 수행 지령은 컵라면 면 다먹기입니다 민규 씨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바로 갈까요? 우선 이거 좀 흔들어놔도 되나 그러면? 그거까지 행동일 수 있어요 젓가락 쓰지 않기 막 이러면은 젓가락으로 먹는 게 행동 지령이다? 우리가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은 아닌데 바닥에 부어서 그걸 입으로 먹을 수 있대 발로 이렇게 찬 다음에 먹을 때 시작할 수 있어 면 절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 젓가락 들었죠 이게 라면 좋아해 자 민규 씨 준비되나요? 민규 형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굳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좋아하는데 라면을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자 깨요 자 민규 씨 앞에 서주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 준비 시작 저거 뭐야 뭐야 아 안전하네요 진짜 먹겠는데? 진짜 먹겠는데? 쟈까? 얘는 이거 1분에는 못 먹어도 실패니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탈락하면 웃기겠다 아우 잘 먹네 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이 천장 다 되는 거 아니야? 다 먹었다 몇 분이 몇 초에요? 40초입니다 야 없는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니 없어. 없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와 너 금지 행동. 후 부는 게 너의 금지 행동. 나 딱 못 봤지? 불러다가 아 봤어 그거 봤어. 뭐 그냥. 불러다 말았어. 그래 내가 오 이랬거든. 진짜 민기의 의지가 느껴지네. 봤다. 다음 행동을 정해주세요. 다음 행동은 귤까기 귤까기. 귤까기는 되게 까지 않은 질문인데? 행동 지령을 어렵게 하면 돼. 손으로 깐다 뭐 이런 걸로? 와 대박이다. 그거는 그냥 쓰세요잖아. 그럼 입으로 감 드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형은 이렇게 생각할 걸 알아서 입으로 까기? 귤 깔 때 손 안 대고 까기.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거야? 손 안 대고 깔려고 하는 게 형 손으로 깔아. 입으로 깔려고 하면 탈락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깔려고 할 거야. 야 원우야! 원우 씨의 지령은 귤 3개 까기입니다. 하나인가요? 한 개가 날 것 같습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가 나 한 개가 나. 1분이니까. 이거 3개 까기는 그거 너무 힘들어 좀. 시. 3개 까기. 3개 까기. 4개 까기. 뭐야 뭐였는데? 손 안 대고 까고? 아 영으로 당했네. 아 저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길 바랬는데 승가가 그게 짱이었어. 3개인데 아 이거 하나로 해야 돼. 이게 짱이었어. 3개 면서 손을 깠어. 멤버 생각하는 거 예상하면서 하네. 야 발상 좋았다 이거. 다른 지령 뭐 있어? 다른 지령이? 장미 바지 입기? 장미 바지 입기? 손 안 대고 입기. 웃기게 손 안 대고 입기. 되게 걸릴 것 같은데? 되게 걸릴 것 같은데? 되게 걸릴 것 같은데? 장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개인전이에요. 디노 씨 저거 보고 오셨는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양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양보하지 마 이거. 이거는 살아야 합니다. 진짜 이거는 살아야 돼. 자 도겸 씨. 게임 뭐예요? 장미 바지 입기입니다. 장미 바지 입기? 그 바지 위에다가 입어도 돼요. 바지 벗지 않아도 돼요. 바지 왜 벗으면 안 벗어요. 벗을까 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손 대고 입기가. 저는 원우 씨가 손 안 대고 하는 게 금지였잖아요. 역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앉아서 입기 이거 갈 거예요. 화났다. 화났다. 화났대요. 야 하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난 형이 꾀를 쓰는 걸 상상을 했는데 아 꾀가 생각이 안 나. 야 누나 신발 예쁘다. 자 그다음 우리 슈아 형인가요? 네. 우와. 저 슈아 형은 프리스타일 댄스를 시켜. 애벌렛 춤 안 추는 거. 어이 그거 아니면 애벌렛 춤 안 추는 거. 이거 무조건 해. 아니야 오히려 슈아 이거야. 이거야. 진짜 이거야. 야 얘들아. 왼쪽 주머니에 손 넣을 거 같지 않아? 아 프리스타일 댄스를 시키는데 고개를 갸뚱하는 순간 끝.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근데 프리스타일 댄스 뭐 추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면 고개를 쓴 거야. 근데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야 약간 머뭇거리 및 고개 갸뚱. 민망염사. 아 이거 하면 이렇게. 번외로 진짜 이거 한다는 한 표. 슈아 씨. 슈아 씨. 슈아 씨의 지행 수령은 프리스타일 댄스인데요. 프리스타일 댄스요? 1분 동안 쳐주시면 돼요 1분. 잘 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워킹만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상상이 될까. 많은 생각이 들고.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춰야 돼요. 뭐가 안 될까. 행운을 빕니다. 자 혹시 세븐틴 노래 중에 프리스타일 댄스 추고 싶은 노래 있나요? 직접 해볼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준비. 시작. 저 호르라기 못 불어. 실패가 아닌데. 우리 심상현이에요? 우리 심상현. 슈봇 슈봇. 형 해야 돼요 아니면. 프리스타일 못 춰도 실패예요? 세븐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 왜 프리스타일 댄스 추고 싶은 거야. 진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좋아요. 춤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Let's go. 성공할 수 있어요 슈어시. 아직 눌리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또 해! 또 해! 또 해! 짜증나. 하나 더 스텝! 됐습니다. 와, 뭐야. 안 당당하겠다. 아니, 아니. 뗄으면 되는데. 아니 이거 지행 수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금지하려고 했던 두 개를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금지는 안 했어. 근데 안 했어요, 금지는. 안 걸렸는데. 조금이나마 고개를 갸뚱거리거나. 어, 풀자리 돼? 어. 이럴 줄 알았어. 이걸 안 해, 살아남았어. 되게 당당하게 했어. 다음 우지, 우지. 제발 몇 명 더 걸려줘. 안 그러면 나랑 원우 형이 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지 형, 우지 형이랑 뭘로 할까? 이거 어때? 너무 가혹한가? 차렷 자세로 5초 이상 읽기. 아니면 야, 그거 어때? 셀카 찍기인데 자기 혼자 나오면 탈락. 셀카를 찍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걸리게 찍히면 걸리는 거야. 아니 근데 나오게 찍을 거 같은데, 여기에서 찍으면. 뒤랑 앞에 다 사람들이 있어. 뭐, 쟤가 되게 이렇게 찍지 않나? 자기만 나오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운명에 맡기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멤버가 걸리면 탈락. 걸리면 탈락. 어, 걸리면 탈락. 우지 형! 지윤아. 이렇게 편하게 하자고 해도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심각하냐. 그만큼 번지점프가 심각하던데. 자, 우지 씨는 셀카 찍기인데 1분 안에 한 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단 한 장. 단 한 장이에요. Only one, only one. 아, 이거 머리 싸움 하기 싫어. 머리 싸움, 머리 싸움. 시작. 잠시만요. 찍었나요? 아직 안 찍었어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찍을까? 1분에 한 장.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어, 살이 찍혔습니다. 살이 찍혔어요. 저 확인을 못할게요.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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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성공. 왜? 실패지. 실패지. 와, 실패다. 아, 그러네. 멤버가 단 한 명도 안 걸릴 시 실패입니다. 아니요. 실패입니다. 실패라고. 그러니까 멤버 걸려줘요. 그러니까 의견 좀 해주세요. 뭐가 맞아요. 멤버가 걸려야 성공이에요. 멤버가 걸려야 성공이에요. 지금 표정이 안 그렇네. 얘 혼자 착각했는데 뻔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한 거야. 걸린 거죠, 실패죠? 맞아. 아, 다행이다. 세 명 됐다. 다음 버논이지 버논이. 버논이 게임 뭐 할까? 이어폰 귀에 꽂기. 이어폰 귀에 꽂기? 어, 손 안 쓰고. 손 안 쓰고 이어폰 귀에 꽂는다고? 이거 어때? 오른쪽 먼저 끼면 달라. 탈락. 폭풀 보기잖아, 진짜. 좋아. 그거는 그냥 우리 운을 맡겨야 돼. 자, 버논 씨. 버논 씨, 게임은 이어폰 꼭 낍니다. 시간 많잖아요, 1분이면. 귀에 꽂아야 합니다. 잠깐만요. 자, 무선 쓰실래요? 유선 쓰실래요?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둘 다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자. 둘 중에 하나라도 끼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 시간 좀 주면 안 돼. 아, 안돼, 안돼, 안돼. 그걸 1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슛. 내가 봤을 때 1분 많아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고민, 고민. 고민 만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손을 못 빼고 있죠. 컵라면 한 개 다 먹기보다 쉬운 건데. 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손을 못 빼고 있죠. 1분 안에 껴야되는데 과연 어떤 것을 낄 것인가. 과연 어떤 것을 낄 것인가. 시가 없어. 머리 속. 아, 오늘 저렀고. 자, 이 선. 오늘 저렀고. 우와. 살았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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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뭐였어? 오른쪽부터 먼저 끼면 실패였어요. 아, 참. 아니, 그러니까 방향일까 봐. 방향일까 봐. 방향일까 봐. 어떤 방향? 야, 우리가 너무. 아, 근데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대단하다. 이거 피하기 쉽지 않거든. 참. 오케이, 호시 형. 그거, 그거 어때? 프리스타일 랩인데 요 쓰는 게. 오케이, 대형. 좋다, 좋다. 근데 자기는 호랑이 금지 줄 알을 거야. 오케이, 요. 호시 형. 자기는 호랑이 줄 알을 거야. 어떻게 뭐 기대되시나요? 제발 걸려주라, 제발. 호시는 진짜 좋아할 만한 거 준비했어요. 호시 씨를 위해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 형부터 랩. 난리 나잖아요. 프리스타일 랩이요? 에이 형. 에이 형. 에이 형 축하해. 야, 바로 걸려야 되네. 아,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 악마 대 악마. 아, 저는. 유성이 된 거야? 어, 내가 된 거야. 주니어는 그냥 맥몽으로 가자. 아, 레몬 먹기야, 레몬 먹기. 레몬 먹기. 레몬 먹기. 레몬 먹기. 아, 저는 하나도 안 쉬는데. 레몬을 1분 안에 먹는데, 빨리 먹으면 실패인 거야. 20분 안에 먹기. 20초 남겨놓고 먹으면 지는 거야. 41초부터는 성공인 거야. 야, 40초야. 45초. 45초 갈게요. 야, 괜찮다. 45초 이내에 먹으면 실패. 이걸 밑밥에 깔게요. 먹고 휘파람 불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야, 진짜 끔찍해. 아, 이 악마들, 이 악마 인간. 다 운이야, 진짜로. 레몬 하나 먹고 휘파람 불기예요. 레몬 먹기예요. 레몬 한 개 먹기. 설마 휘파람 받는 건 그 동작 아니죠? 아니, 아니. 휘파람은 아닙니다. 일형이에요. 정확히 들으세요. 레몬 한 개 먹고 휘파람이에요. 다 먹고? 네, 1분 안에. 1분 안에. 자, 1분입니다. 시간 충분해요. 시작. 평소 신거를 잘 드시는 분 주인이시죠? 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와, 잘 먹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이나 귤처럼 먹어, 이거를? 우와, 대박이다. 거의 다 먹어 봐. 우와, 진짜 잘 먹는다. 다 먹어 봐?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삼켰잖아, 안 삼켰어, 안 삼켰어. 삼키고, 삼키고, 삼키고.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자, 제가, 제가. 오! 이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누르세요. 누르시라고요. 누르시라고요. 아니, 누르시라고요. 아니, 나왔잖아! 레몬을 45초 안에 드시면 실패해요. 아, 그래? 아, 왜 누르시라고 해야 돼? 아, 그래? 야, 무슨 레몬을 20초 만에 먹어? 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아니, 내가 6번 시킬 때 짜증 냈어. 풀었잖아! 아니, 풀었잖아! 풀었잖아! 야, 악마 대다. 악마인 게 아니냐. 뭐 할까요? 푸쉬업을 1분에 30개를 하는 거야. 한 번에 30개를 하면 성공이고 10개, 10개, 10개. 여기 걸려서 되게 싸우는 거야. 아, 형 괜찮은데? 진짜 복불복 갈래? 내가 명상을 안 하고 뭐... 한 번에 못 세우면 탈락하자. 그냥 이걸로 하자. 한 번에 못 세우면 탈락하자. 아, 그래, 야. 너무하다, 근데. 야, 그래, 그거 해. 그냥 그거 해, 그거 해. 나는 후보자가 많아져야 좋아요. 아니면 차라리 1분 안에 횟수를 정해. 1분 안에 물을 세우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를 하고 3번 이상 세웠을지 탈락. 그러니까 2번만 세우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럼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공이지. 한 번만 하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한 번만 하면 탈락. 한 번만 세우면 탈락이 돼야 되는 거지. 한 번만 하라는 탈락. 한 번만 해달라는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한 번만 하라.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세우면 탈락이 이렇게 돼야지. 이걸리를 딱 얇아지는 거야. 오케이! 1분 동안 물병을 세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심각해, 너네. 1분 동안 물병을 돌려서 세워주세요. 그냥 재우면 되는. 그냥 하나를 세우면 되는 거지. 돌려서 세우는 거 알죠? 명호 맨날 하는 거. 그냥 하는 이거? 어 그거 그거 그거. 그냥 할게. 1분 동안이에요. 1분 동안에 막 하려고 하셔도 돼요. 그거 너무 어려운데? 자 미션 실패해도 실패죠. 아 아깝다. 몇 초 남았어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어 뺐어 뺐어. 그냥 실패인데? 그냥 실패인데? 아 4초 남았어요 4초 남았어요. 더 더 해도 돼. 끝났잖아. 좀 더 해도 돼. 많이 걸렸다 이번에. 걸린 사람 누구예요? 어 다섯 여섯. 어 이거 어려웠어. 오 많이 걸렸네? 이거 어떻게 할까? 가위바위보 할까요?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선착순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말고요. 자 자 잠깐 시간요. 2시간 이래요. 이미 됐어. 아 선착순 할 거면 선착순 해봐. 아 네네 이긴 사람 빠지세요. 아 근데 나 하고 싶었는데. 어 너 한번 나랑 바꿀래? 일단 해보고. 가위바위보 누구누구 졌어. 우리 셋이. 우주 형 떨고 있어. 우주 형 떨고 있어. 형 나 지금부터 10량 떨려. 진짜 지금부터 10량 떨려. 괜찮아 할만 해. 잠깐만요. 지금 빠진 사람도 여기서 한 사람 뽑고 다시 게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아. 세골째 청속 스타일로. 여기서 한 명만 걸리고. 그래 한 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게임하도록 할게요. 안 내면 시키는 거 화면 포. 안 내면 시키는 거 화면 포. 우주 형은 확정되고. 일단 우주 형 확정. 일단 우주 형 확정. 다음 게임은 저기 푸드 앤 커피 찍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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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야 그냥 밟고 올라가! 옆에! 옆에 있잖아 호시 형 그냥 하고 싶어 해 호시 형 지금 하고 싶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진짜 그거 뭐야 저거 잘했어 호시야 이제 와 자 호시 탈락 이렇게 해서 날 쏘고 가라 듀오인 우지 씨 호시지 날 띄고 가라 날 띄고 가라 날 띄고 가라 아 살았다 살았다 와 진짜 미쳤다 민규야 너 목숨 걸고 게임해라 거기서 MC로 진행해줘 아 알겠어 야 근데 너희 둘 목숨 걸고 게임해 우지 형 어때? 좋아 나 영상 찍어줘 알았어 아니 호시 형 왜 이렇게 겁이 없지? 꿉스 형 마지막은 다 같이 해볼까 하는데 어때? 나도? 어 아예 다 같이 아 안 할래 그래 나도 안 할래 갈게요 잠시만 촬영 준비할게 호랑해 와 이 형 진짜 하고 싶어나봐 저도 셉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랑이 헷 와 호랑이 헷 와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와 와 겁이 없다 겁이 없어 쟤 왜 겁이 없지? 호시야 멋있게 춤춰줘 춤춰 와 와 와 와 홍시 형 짱이다 야 진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저 형 진짜 짱 고민을 안 했어 진짜 안 무서워 나도 쫄 척 한 거야 아 형 쫄았잖아요 형 와 진짜 미쳤다 와 와 할 수 있다 아 아 하나님이 뛰지 말라고 저한테 개시 내려주시는 거 같은데 계속 더 깨지는데 우지 형 우아해 해줘야지 우아해 우지 형 우아해 해 우아해 우아해 해줘야 돼 뭐라고? 우아해 해달라고? 야 우지 형 진짜 겁먹었다 우지 형 이름으로서 처음이야 우와 우와 그치 저거 나오지 저거 나와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우아 우지 형 우아해 우아해 해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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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다 우아해 와 진짜 무서워 진짜 형 무섭지? 진짜 엄청 아 형 화이팅 할 수 있어 우지 와 형은 우리 팀의 이유지야 아 심장이 안 멈춘다 할 수 있다 다운드 됩니다 슬립 2 1 우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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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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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뛰고 나니까 좋다 대박이야 우호 너 지금 침대에 있는 거 어 요정 같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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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 뛰었어 우와 진짜 무서웠어 우지 형 어때 뛰기 전이 진짜 무섭다 그치 그치 뛰기 전에 진짜 무섭다 뛰기 전에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 도겸이가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 형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다 뛰기 전에 이따 여기 서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뛰지 그냥 아늑해 미쳐 진짜 진짜 아늑해 그냥 아득해? 아늑해 뭐야 아늑해 내가 저기 우리 집 같아 3라운드는 그럼 단체로 다 같이 다음 파는 눈치 게임 두 번을 할 거예요 그냥 두 명 걸리면 두 명 올라가는 거고 세 명 걸築면 세 명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두 판을 할 거예요 한 판만 하면 안 돼 어차피 두 명이 나올 텐데 아이 많이 띄자 그냥 온 김에 뭐 추자 하지 마 아니야 한 판만 할까? 한 판이 세 명이서 외칠 수도 있고 얘 진짜 얘 진짜 싫어 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운찌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편하게 갈게요 편하게 시작해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1,2,3! 2,3! 3 몇 명이야? 디노야, 너가 걸려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걸려봐! 왜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야? 뭐야! 윤종아 진짜 못했어! 아니 윤종아! 걸렸어? 아니 안 걸렸어 안 걸려서 이런 거야 나랑 디노야? 그래 나 뛰기로 했으니까 가자 가자 와 4 할까 했는데 와 난 이 생각했어 그냥 나는 끝까지 하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하지 마는데 여기서 눈치게임 12까지 가면 운명이나 10 보게 뛰자 와 나 살아 남았다고 민규야 살짝 올려면 가봐 그럴까? 송구야 나랑 올려면 가볼래? 우리 나랑 올려면 가볼래? 어 우리 둘이 올라가면 가볼래 올라오는 가느지 형 나 같이 가주면 안 돼? 도겸이 형 우리가 같이 가줄 건데? 이 둘이 같이 가준대 나도 같이 가줄게 가자 아이씨 이것도 무서운데 야 야 이거 이거 기대지 마 기대지 마 와 내가 일어나게 된 다리를 미쳤나 야 나 괜히 올라왔다 야 미쳤나 도겸이 형 밑에 보지 마 일단 와 오케이 죽기 딱 좋은 날씨네 할 수 있어 널 깨보자 한 번 너 진짜 무서울 텐데 아 저다 못하나 그냥 와 도겸이 형 민규 이미 다리를 풀렸는데 근데 저기 올라가면 진짜 다리 힘 풀리더라 어 민규 이미 풀렸어 다리 힘 풀리더라 민규 형은 진짜 다행이다 안 걸려서 그래 된 거예요 야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도 깨보고 싶다 나를 깨보자 형 오늘로써 형의 형을 이겨내는 거야 네 나를 뛰어넘자 난 못 뛰어넘 나도 진짜 신고 뛰어줘 너 멋있다 나 아직 안 뛰었어 아직 안 뛰었어 나도 멋있게 뛰어줘 와 할 수 있어? 와 도겸아 진짜 너 멋있다 응 도겸아 살면서 한 번이야 한 번 형 살면서 한 번이고 와 이거 와 아니야 살면서 한 번이야 도겸아 그냥 자유로 드롭이야 도겸이 부터야? 도겸이 부터야? 와 도겸이 뛰면 대박이다 근데 도겸이 생각보다 안 망설이고 뛸 거 같은데 엄청 망설일 거 같은데 저 엄청 망설일 거 같은데 이미 저기에 들어갔다는 건 바로 뛰라고 내보낸 거거든요 아 그래? 하 우리 할 수 있어 이보다 더 힘든 거 우리 해내왔어 형 형 힘을 좀 줘 도겸이 파이팅 가자 도겸이 할 수 있다 레츠고 닛케 아 먼 산 먼 산 가자 오른발도 같이 오오 다리 나왔어 나왔어 오 오케이 오 거의 다 왔다 좋다 이도겸 이도겸 도겸이 한다 오오 오 오케이 와 멋있다 이도겸 멋있다 이거는 이제 찍어야 돼 어 도겸이 할 수 있다 가자 와 도겸이 뛰면 진짜 감동적일 거 같아 가자 약간 진짜 도겸이 뛰면 약간 눈물 찔끔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뭐가 괜찮은 거야 멋있어 괜찮아 아주 멋있어 아아 안 떠져 천천히 해 천천히 도겸이 가자 할게 오케이 아 할 거야 나 진짜 할게 오 할 수 있어 잠시만요 뛰면서 나가자 어 도겸이 뒤로 들어갔어 아니야 한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고 생각하자 마이러스 1인데 오 오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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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 왔어 오케이 아 뭐 있어 형 그냥 가는 거야 괜찮아 이제 겁 없는 도겸이 형 되는 거야 나 그러고 싶어 어 할 수 있어 zent Essentially 멤버들을 나 뛸 수 있어? 어 뛸 수 있어 진짜? 어엇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멋있다 우주み Barru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급쟁이 아니야 멋쟁이야 홈런 대박나고 아 Yeah 가자 사랑해 사랑해 형이 거침없이 해서 그랬잖아 막힘없이 나는 GO 뭐 해 안 하고 뭐 해 안 하고 가자 5 4 3 예 우와 우와 예 우와 우와 예 우와 우와 예 우와 우와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좋아 누가 봐라 잘했다 잘했다 멋있다 이보겸 출국 도겸아 아유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힘 풀렸어 천천히 멋있다 멋있다 이겨냈네 나 근데 손이랑 발 너무 파닥파닥 걸었지 아니 오히려 너 너무 파닥파닥 안 걸었지 어 아 진짜 진짜로 건은이 한 20분을 부겸이 찍었는데 20분 동안 진짜로 몇 분을 찍다가 아유 이사 안 찍겠다 이거 앉았는데 오 뭐야 고생했어 도겸이 형 야 디노 남았어 아까 전에 멘트 짠 거 알지 이제 해 디노야 좋은 컨텐츠였다 멋있는 엔딩 하자 넌 철고의 막내야 이찬 너 마지막 찬에 너가 주인공이야 형들이 맨날 짓꽃게 굴어서 미안해 어우 사랑해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고잉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에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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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